자 코로나19가 돌아요 예배를 짓밟아요 아니 감히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영광의 존재인 예배를 어디 짓밟아요 어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의도에 더현대 서울 들어섰어요 거대한 백화점입니다 10일 동안에 200만 명이 방문을 했어요 200만 명 하루에 20만 명 하루에 20만 명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이 몰린다고 기사가 나와서 하도 유명하게 방송이 나와서 우리 집에서 가까워 오니까 아내랑 다 봤어요 갔더니 커피 한 잔 밥 한 끼 사 먹으려고 해도요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대기표 받고 기다려야 돼요 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공무원들이 안 와요 경찰들이 안 와요 교회는 10일 동안 200만 명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50%만 드려 30%만 드려 20%만 드려 10%만 드려 19명만 드려 방송 요한만 드려 이렇게 말할 때요 하나님을 경의하면 진짜 하나님이 드려면요 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감옥하고 말지 예배 드리다가 문 닫고 말지 예배 드리다가 분이 당하고 욕먹고 행정조치 당하고 벌금 처벌 받고 어려움 겪고 말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광주 안두교는 그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폐쇄 당하고도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충격적이게도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얼마나 큰 죄를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왠지 알아요? 하나님을 경의하는 게 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의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무서우면 안 돼요 사람이든 누구든 사람이든 누구든